아 ㅈㄴ 쎄 7연패를 했네 샤크 한판 할게요 열 받아서 안 되겠어 연패 너무 하니까 한판 연패 좀 끊어야 되겠다 아 뭐야 저 막아 아 내가 킬 먹어야 되는데 필로 들어왔을라나? 아 근데 나 킬 줘야 되네 이거 킬 주기 싫은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샤코만 하면 게임이 쉽냐 진짜 이상하지 않냐? 아니 내가 그렇게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나? 샤코랑 다른거랑 사실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나는 그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 안하는데 전면 큐 아이고 나이스 좋은데? 아프다 내가 먹었다 이건 못 참 일단 타워 붙어 타워 붙어 타워 붙어 좋지 깨고 아 씨 안 깨졌다 이거 잘 가고 잘 가고 어어 아 미친 쾅 까비 아 아 이 새끼보다 잡자 못 잡냐? 설마? 아 못 잡네 아 그냥 열받는데 ㅅㅂ 존업 할까? 어떻게 생각해? 카더스 나대는 골 보기 싫거든? 저거 궁극기 믿고 어떻게 인정? 오오오오오오 블랙포레스 에나비야 하하하하하하 어어 ㅅㅂ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 어어어 박스? 오케이 조냐 로 간다 위에서 전령 풀어놓자 왜냐면 용 싸움 용 천천히 보자 왜냐면 용 싸움이 날 거기 때문에 어? 아니 이 새끼 용을 안 왔어? 누구 지루 저기가 지고 있네 아니 이게 어떻게 정글 차이냐고 아니 씨발 상대 정글이 내가 잡았는데 아 내 칭찬이었다고? 아 오케이 그러면 인정이지 아 갑자기 풀발기 했네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보통은 지금 약간 방금 싸움이 졌잖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내 욕을 하는 그 얘기하는 타이밍 아니었어? 우리 팀이 졌는데 이 게임 여러분도 이길 수 있을까요? 아니 근데 우리 조합상으로는 우리가 이겨야지 정상이거든? 후방?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어? 잠깐만 이거 각인가? 이렇게 잘랐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종료와 나눠내신을 나누는 것 같은 곳 더 귀의 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 저 개구리새끼 저거 와 야 세나 센 것 보소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론을 가는 게 맞지 않냐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호호호 아니 나쁘지는 않았던 판단력인 것 같은데 나빴다 어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이 표까지 사랑하겠어 착구 부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영진이가 아무리 그래도 틀린 저장 수두지 말고 그냥 닥치고 보자 아니 이게 어떻게 버스야 진짜 아니 딜량 볼래?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신 분 펩시 제로쿠가 라임 플래버 이거 어때 너네들은? 난 맛있던데 그딴 거 안 먹는다고? 처먹지 마 개새끼야 제 친구가 샷코타임 재밌다 해서 왔는데 언제 재밌나요 니 친구 이름 얘기할게요 그 새끼 내가 강퇴할게 아 맞았다 저거 어? 풀 잘 썼는데? 어? 그걸 간단 말이야? 리신 또라이네? 에라이 에라이 아 오공 좋다니까 오공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저를 믿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? 정글라는 쓰고 싶지 않다고? 쓰지 마이씨 그러면 뭐 하지마이씨 이게 없네 어어? 야 야 야 아 그거 다 잡으면 어떡하냐 그럼 내가 못 가대 나만 바보 됐어 나 일로 가면 안 되었네 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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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살려 나 좀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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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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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어? 그래 이게 오공이지 안 죽어 오공은 죽지 않아 에어맨은 죽지 않아 틀어야겠구만 오 죽지 않아 아아아아 존나 어설프다고요? 어? 어어? 110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?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일로 오세요 빨간색 끝나면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잘 가고 샤카타인이 약간 좀 조용히 좀 가능하실까요 꼴랭 놀리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얘기해볼게요 탑 죽었다 살았네 와 징글징글하게 간다 탑에 와 잔인한 놈들 와 워이 저새끼 그냥 갱만 다녀 소라이야 와 더블 맞춰놓고 이거 안걸린 다음에 창 창 하하하하 야 워이가 너 CS 지금 12개 처먹었어 미친새끼야 야 저 워이가 마치 날 보는 것 같아 무디성으로 갱만 존나 다니고 아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갑자기 자아 성찰 존나 되네 와 와 또 탑가 와 너도 징글징글하다 어이가 진짜 대박이다 어 잠깐만 욕될 뻔했네 아 나 요거 못찾는데 아 아 야 하하하 아니 너 여기 야 너 진짜 너무 에바잖아 원호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진짜 아니 원호 진짜 정신 나가겠네 원호 원호를 패러 갑시다 원호 원호 아 아 씨발 궁이 있네 아 아니 왜 왜 이걸 내가 맞아 아니 미친 진짜 말도 안 돼 타워 왜 내가 맞음 야 야 야 에이 그건 아니지 나 변신한 게잉이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진짜 족밥처럼 보였나 본데 어? 나 달라졌어? 나 에일리야 아니 근데 진짜 변신전이랑 변신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변신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잘 풀려 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내가 W 맞출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이것도 못 참아 못 참아! 뭐야 얘는 얘 앞으로 와 땅 땅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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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궁이 아직도 있어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게임을 내가 지잖아? 그러면 나 진짜로 이 아이는 삭제할게 잠깐만 오우 다행이다 어 무서워다 지지마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아니 근데 안 진다니까 여러분들 질 수가 없어요 질래야 아니 딜이 왜 이래 아니 뭐 이 딜이 뭐 저따위야 아니야 아니야 안줘 노인이 있잖아 지지마세요 저 무서워요 어 그거 아닌 야 그거 아닌거 같은데? 어 맞다 응 어 어 으어 으흌 흫 흫 흐흫 흐흠 흠 아 잠깐만 이거 바론이잖아 아니 야 이거 바로 뺏기면 대참탄데? 야 이거 따야돼 아 와 와 존나 끔찍하다 들어봐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빼면서 해 제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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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야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쎄? 아 누가 이렇게 쎈거지?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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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 돼 이거 노력하는 동기 너 잘 만났다 이 개새끼야 영지나 부모님이 같이 게임하는 친구 어디 아프냐는데 뭐라 말할까 아 아 오케이 나이스 W 아니 씨발 아니 W가 오케이 가자 아 아 아 가면 안되겠다 야 용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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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평다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이거 왜 안 왔어 엘지들아 끝내나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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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는가 아닌가 아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았나 아 몰라 일단 용이라도 먹어 천천히 해보자 아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뺏겨? 아 야 미치겠네 이거 뺏겼네 어떡하냐 이거 아 근데 진이라가지고 진이라서 큰일인데 여기 와드다 어어 보자 이거 잭 쏴야 돼 잭 쏴야 돼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잘라 잘라 잘랐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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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자 드가자 으아 나이스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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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잘라 안돼 야야야 뒤 쪼여 쪼여 야 오케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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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궁극기 나이스 나이스 궁극기 일로와 이씨새끼야 자아 야야 이었다 다행이다 좀 대뻐했다 어 어 다신 이런 짓 안해 어 어 아 으 으